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도시 설계 및 단지 계획 2강 보도할게요 21번 케블린치가 도시 환경 이미지를 분석할 때 정의한 3가지 구성요소가 아닌 것 자 3가지 정리했죠 아이덴티티 원래 정체성 또는 특징이라고도 불리고요 특성 위닝 그 다음에 구조 스트럭처 이렇게 3가지가 나오고 행동장면은 나오지 않죠 그죠 정체성 구조 의미 정체성을 특성이라고도 한다 라는 겁니다 4번 정답이고 자 22번 단지조사 시 등고선도의 활용만으로 가능한 분석 내용 등고선도가 나타나는 게 뭐냐 라는 겁니다 등고선도는 뭘 나타낸 거죠 지면에 경사도를 나타낸 거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등고선도 있죠 지면에 경사를 나타내는 거죠 급하냐 아니면 완화되어 있냐 완화 부분 급한 부분 그죠 네 자 됐고요 자 23번 문제 자 단순 문제네요 어린이공원의 규모 및 유치거리 기준이 오른 것은 뭐냐 자 얼마죠 자 규모는 1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유치거리 기준은 250메터 이하마다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 맨날 이제 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24번 문제 이것도 국어 문제인데요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환경관리 기계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1번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피해 최소화 좋고요 2번 자연 생태계 보존 및 순환 체계 유지 좋고 3번 자연 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 좋고요 4번 불투수 포장 확대로 물순환 체계 유지 불투수 포장이 뭐예요 콘크리트 아스팔트 있는 게 불투수 포장이에요 그죠 투수가 안 돼 물이 물이 투수가 안 되니까 물이 고여 즉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불투수 포장 확대가 아니고 투수 포장 확대로 가야 되는 거죠 투수 포장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흙 그죠 물 짝 스며들죠 콘크리트 스며들어 안 스며들어 안 스며들죠 그러니까 노무형 경사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생활 편익시설 편익시설의 배치 시 노선형에 비해 집중형으로 배치했을 때 특징은 옳지 않은 것 집중형 노선형이라는 것은 길가에 이렇게 배치하는 거고 집중형은 여기 한 군데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시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높다 요 안에서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애들끼리 잘 통한다 이거예요 자 활력 있는 가로 분위기 길가를 만들 수 있다 요게 안 되죠 요게 길가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요게 페리의 글린즈구도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가가 발전 안 한다 그죠 근데 노선형은 이제 길가에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길가에 다 들어가니까 길가가 발전할 수 있죠 그죠 가로면 발전할 수 있다 그럼 요건 무슨 얘기예요 집중형이 아니고 무슨 얘기야 노선형 얘기죠 노선형에 대한 얘기다 2번이 정답이고요 상점 3번 상점의 입장에선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가 어렵다 뭉쳐있으니까 자 4번 공공공간의 공동이용으로 용지의 면적이 절약된다 다 뭉쳐있으니까 그렇죠 요새는요 요새는 요새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요새는 또 요렇게 많이 가요 요새는 많이 가요 요렇게 가고 앞에 가고 요 뒤에 단지가 있는 요렇게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몰아놓고 여기 단지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많이 갔죠 요렇게 갔는데 요새는 또 요렇게도 많이 간다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범죄 예방 설계 세프티드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자연적 접근 통제 교통 편의성 영역성 강화 자연적 감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연적 감시죠 여기서 세프티드에서는 근데 교통 편의성 같은 경우는 고려가 안 되죠 네 도둑이 아주 교통이 좋아하고 잘 들어올 수 있잖아 그렇죠 네 2번이 틀린 얘기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자 다음 중 경관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호화 방법 군락측도 그 다음에 사진의 방법 메시안 방법 자 이중에 군락측도는 뭐죠 네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주는 거죠 네 어떠한 집단끼리 모인다 어떠한 아 집단 그죠 집단이 모여있는 정도죠 모여있는 정도 정도 정도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 군락측도 방법 요거는 이제 경관하고는 큰 관계성이 없다 라는 거죠 군락이잖아요 군락 그죠 자 됐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문제가 나오네요 자 계획인구가 5만명이래요 5만명이고 주택용지율이 75%의 단지계획에서 1인당 택지점유율이 30제곱미터일 때 계획대상 단지의 면적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자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택단지 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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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총면적 자 그리고 자 계획인구 인구 자 죄송합니다 곱하기 택지점유율 인당 죄송합니다 택지점유율 어떨 때 인당 자 그리고 뭘로 나눠줘요 자 저기 나와있는 주택용지율 자 이렇게 나눠주면 자 계획인구 5만명이죠 5만명 5만명이고 인당 30제곱미터 자 주택용지율이 0.75 그죠 자 요걸 여러분들이 해주면 얼마나 나와요 2,000,000제곱미터 자 헥타르로 주니까 4개 지워버리고 200헥타르 이렇게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자 여기는 등고선과 단면의 관계가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다 맞아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습니다 1번으로 지금 답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1번도 지금 우리가 등고선과 단면의 관계 자체는 맞아요 근데 등고선을 이렇게 표현 안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 안하고 보통은 요거를 이제 숫자가 아래위가 이제 바뀌어서 많이 표현하는데 자 그 부분은 이제 이 문제에선 다 뭐 관여될 부분은 아니고 1,2,3,4번이 다 맞아요 다 맞구요 1번이 왜 맞냐면 여기 단면을 해서 요 단면의 끊긴 부분이 있죠 처음에 요 단면 끊긴 부분이 요게 20으로 시작을 하죠 20 그 다음에 요 부분이 30이죠 점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요게 40 40 정상을 찍고 다시 30 쭉 내려오고 다시 쭉 해서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요 30 그리고 어떻게든 30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죠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또 30 그 다음에 또 40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30으로 내려오죠 그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위쪽 상향등고선 같은 경우는 상향등고선 같은 경우는 요 모양하고 요 또 지형 모양이 반대에요 딱 정확히 반대로 찍힌다고 반대로 찍혀죠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숫자로 갈 때는 요 모양하고 똑같이 지형이 형성되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모양이죠 하향으로 가는데 똑같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1,2,3,4 밑으로 내놨을 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임 형식이죠 모임 형식 그럼 0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정상이 40이 되죠 그죠 그리고 작아지고 다시 다 맞습니다 2,3,4번이 다 맞다고 보시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공단에서 출제가 됐을 때 그래도 이제 1번으로 여기서 모임 형식을 냈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보면 1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네 기억하셨다 근데 문제 자체는 다 맞다 우리가 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네 자 오케이 됐고요 자 30번 문제 근린생활권의 위계 중에서 주민 간에 면실 가능한 최소 단위 생활권으로 유치원 유치원 나왔죠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등을 공유하는 반경 약 250m 가 설정 기준 되는 거 어떤 거 근림분구죠 근림분구 유치원 하면 근림분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터 있어요 놀이터 놀이터 가면 인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놀이터하고 공원은 다른 거예요 어린이공원은 다른 겁니다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근림분구 개념이고요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근림분구 개념이고요 어린 놀이터는 뭐죠 인보호 개념이에요 그쵸 네 3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1번 문제 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문제에요 아 왜 어려운 문제냐면 이 조건별로 전부 다 계산식이 달라요 이게 조건별로 조건별로 계산식이 다르고 전부 다 이 규모별로 전부 다 이 찍히는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문제 자체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쵸 네 그 이론 자체가 갖고 가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이 돼요 자 그래서 사업부지와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부지의 용적률이 다를 경우에는 공공시설 부지의 용적률과 사업부지 용적률 비율을 감안하여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다음 조건에서 가중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가중치는 용적률 800%의 상업지역에서의 공공시설인 공지 제공부지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용적률 200% 주거지역에서 도로시설 제공부지 100제곱미터일 경우에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 즉 자 사업부지 용적률 비율을 감안해서 가중치를 주는 건데 네 공공시설 부지하고요 자 이럴 경우 얼마를 주냐면 0.75를 주게 돼 있어요 0.75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건이 너무 많아요 조건이 너무 많고요 그 조건을 전부 다 공부하는 건 좀 어리석다 그래서 이 문제 부분으로 직접 문제를 암기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게 현실적인 얘기에요 현실적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공부라는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복잡한 법규에요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32번 자 다음 중 저밀도 개발 대상지로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은 어디냐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렇게 지형이 있다고 하면 지형이 있다고 하면 스카이라인 자 위쪽에 라인을 맞춰 줘야 돼요 라인을 맞추려면 이쪽에 우리 평지는 고층으로 가요 평지 고층으로 가고 자 구릉지는 저층 그래야 이 라인이 맞습니다 이 라인이 맞는다고 만약에 이 라인을 안 맞추고 구릉지에도 높게 이렇게 진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게 이상한 라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문에 경관에서 경관 검토를 할 때 요 라인을 맞춰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지 같은 경우는 고층화 시켜서 가는 게 맞고요 이런 구릉지 같은 경우는 저층화로 일반적으로 가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저밀도 개발 대상지로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은 어디냐 1번 평탄하고 도심지로에 접근성상 위치한 고지가 지역 이런 데는 고층이죠 고층 가죠 저밀도가 아니고 고밀도로 갈 거예요 2번 주위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고밀도죠 3번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얼어진 지역 이런 거 어떻나 스카이라인 때문에 저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올릴 수가 없다고 여기를 올리게 되면 뒤쪽에 이 구릉지 위쪽에는 산이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다 가려진다고 그렇죠 자연적으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 형성에도 안 좋고요 그래서 저밀도 개발 대상지로 가장 어울리는 곳은 구릉지예요 구릉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역세권에서 위치하여 대중교통 연결성이 우수한 소규모 지역 이런 데도 고밀도 개발이죠 이런 데다가 뭘 해주는 거예요 컴팩트 시티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밀도로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